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 독립을 주제로 함께 생각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떠한 그 전쟁 속에서 한 속국이 낸 국가가 자유 독립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먼 단어가 아니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독립을 이뤄낸 국가로서의 자긍심 여러분 그 자긍심 뒤에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독립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국가 단위의 큰 개념호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독립입니다 아이들을 스스로 사회의 한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죠 독립이 뭡니까? 홀로덕 그리고 설립입니다 홀로석이죠 아이들을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 속에 가정 교육도 학교 교육도 때로는 저와 같이 학교 교육이 아닌 홈스쿨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홀로서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정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녀 교육을 진행하면서 관심 가졌던 세 가지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것으로 함께 오늘의 영상 주제로 삼아볼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무언가를 잘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자녀 교육, 자녀의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자녀의 홀로석이를 위한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의견을 또 세워가면서 추구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제안 정도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신앙 독립입니다 저는 목사죠 지금 제 첫째 딸은 20살이고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은 13살입니다 첫째 딸의 신앙 독립을 위해 한 저희 구체적인 결정 가운데 하나는 2023년도 1월부터 저의 첫째 딸 호아는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의 그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청년으로서 청년 이후에 그의 신앙 스승이 될 만한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의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서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을 지금 목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정한 것은 아빠를 떠난다는 것이죠 아빠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 저는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제 딸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목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교육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었고 그리고 목회의 어떤 그러한 방식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항상 얘기하기를 아빠가 목사로 보인 이 모습이 교회와 목회와 목사로서의 어떤 최고의 모습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다 너가 어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그 삶 그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패턴들은 다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빠는 아빠의 그 포지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빠가 감당한 역할 앞으로 감당할 그 역할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것은 다가 아니라 그래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빠의 그 신앙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줬고 너의 살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줄 텐데 너가 그것에만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도 좀 보길 원하고 다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에게 이제 아빠가 보여줬고 아빠가 미쳤던 영향력과 함께 중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만의 신앙의 그 스타일이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먼저 아빠가 있는 공동체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너가 일찍부터 나가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잠은 여기서 자고 그리고 일상생활은 함께 나가지만 주일이 되면 너의 신앙 스승이 될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찾고 있습니다 후보가 될 만한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런 교회 공동체 한두 군데는 찾았고요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요 신앙 독립을 위해서 2023년도 1월 첫 번째 주에 저의 교회 공동체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녀 교육을 통해 제 자녀에게 기도해 왔고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신앙 독립입니다 두 번째 독립은 관계 독립입니다 신앙 독립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한 사람이 자람에 있어서 가장 큰 배움은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의 커리큘럼 저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협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동년배가 떠오릅니다 또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또래 친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 딸들에게 가장 부족한 건 또래 친구예요 왜요?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는 그 또래 집단의 그 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런데요 저에게는 친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단순히 또래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친구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나이 어린 친구 또래 친구가 있고요 나이 많은 친구, 나이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친구는 한두 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른, 20년, 30년, 10년 많은 그들도 내 자녀들의 교육 내 자녀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럼 이기적으로 어렸을 때 성숙한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기만을 바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래들과 함께 얽히고 설키고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도 관계의 독립을 이렇게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어린 아이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무언가 그들에게 배우는 그들에게 무언가 순종하기도 하고요 따라해보기도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이 뭐 이렇게 기본 초익값이라고 한다면 나이 어린 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도와주고 때로는 어린 친구들을 지도해 나가는 자기가 준비된 건 많지 않지만 준비된 만큼만 나이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건강한 관계 균형 잡힌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또래 집단에 묶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래 집단은 그냥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나이 많은 친구들과 나이 어린 친구들의 균형이 무너진 가운데 또래 집단 속에서만 살아갑니까? 그들은 건강한 사회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또래 집단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왜곡된 사회성이 그들 안에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그 또래 집단 속에서 어른이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진 또래가 또래들이 존재하고요 그 가운데서 나이 어린, 지배받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또래 집단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일그러진 영웅들, 일그러진 그런 아이들의 자화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또래 집단 속을 잘 살펴야 됩니다 아직 그들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자율적으로 너네들이 한번 너희들의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봐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어른들도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그 안에서 왜곡이 발생되거든요 여러분 정치 집단에 지금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어요 그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지성적으로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여러 면에서 뛰어난 이들이 그 자리를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스꽁스러운 모습들을 보이죠 국민들이 그들을 지켜볼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어떤 장점과 또 그들 안에서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고요 때로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다양한 친구 관계 속에 그들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독립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 자녀의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떠나 다른 목회자가 목회하는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있는 그 곳으로 제 자녀를 떠나보낸다고 했죠 교회를 옮겨 다닌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옮기면 정말로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결도 맞고요 그리고 바른 신앙 공동체가 있는 정말 배울만한 것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대로 훈련 받았을 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관계의 독립을 위해서 좋은 성인층, 좋은 또래층, 좋은 아이들,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호화여 점점 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른들을 사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인맥 가운데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독립적으로 관계하는 성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독서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앞으로 좀 채워가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독립 두 번째는 관계의 독립 확장을 위한 관계의 독립이죠 세 번째는 경제 독립입니다 경제 독립 제가 돈에 관해서 아이에게 가르칠 정도로 준비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제 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뒤쯤 됐을 때 정말 20살이 되기 전까지 내 아이에게 돈 버는 능력 세 가지를 세워준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 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돈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책으로 했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그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름대로 저의 돈과 경제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담고 있는 독창적인 견해가 아니라 일반 논적인 것 위에 플러스 알파로 저의 생각을 덧입힌 그러한 출판되지 않은 그러한 책 저의 의견이 담긴 경제서도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이 제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에게 제가 물질적인 것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지만 너가 성인이 되기까지 머리로 돈 버는 능력 그리고 몸으로 돈 버는 능력 그리고 예술적 감각으로 돈 버는 능력을 세워주겠다 이야기했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을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천에 가서 도자기를 배웠고요 꽤 수준급으로 도자기를 잘 만듭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읽기와 쓰기를 5개월 동안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월 120만 원 정도의 학원비를 국가에서 제공받고요 또 그것을 매일매일 8시간씩 오가면서 차비와 식사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제공받으면서 5개월 동안 학습을 했습니다 뭘 배웠냐면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5개월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과정에서 함께 했던 20대, 중반 30대의 사람들 한 20명의 사람들 중에서 최우수권에 속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너가 지금 당장 어떤 기자인 하는 곳에 입사한다 할지라도 너는 성인들처럼 월급을 받아도 될 정도의 능력 정도는 갖췄다 그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화가 어렸을 때부터 인라인과 주지스와 수영들을 수중급으로 해서요 수영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성남시 대표로 전국 트라이애슬론에서 사이클만 빠진 마라톤과 그 다음에 한강 미사리 한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한 그때 트라이애슬론이 아니라 어쨌든 그 두 가지로만 하는 그런 운동에서 전국대회에서요 2등인가 3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라인은 주니어 어떤 그런 대표팀 어떤 그러한 자격을 한번 테스트 받았고 그러한 팀에 들어오라고 하는 모든 장비들은 국가에서 대주는 그러한 인원에 뽑히기도 했는데 너무나도 절대 하루에 5시간씩 월화수목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는데 중학교와 2, 3학년 때 됐을 때는요 국내에서 나름대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주지스의 재능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20세 성인이 됐는데 외국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니면서 주지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운동과 다른 운동을 할 기회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인라인과 수영과 주지스를 통해서 그가 경험해 봤던 나름대로 상위 1% 클라스에 들어봤던 그런 경험들은 경험들은 이후에 그가 몸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큰 어떤 그런 자신감을 얻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호화에게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 왔던 너가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돈 버는 능력 3가지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을 하면서 훈련해 왔던 읽기와 쓰기를 통해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2년도죠 9월 22일 며칠 전이죠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를 내고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또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존재로 서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본인이 사업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계획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한번 이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회 속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독립, 홀로도 설립입니다 홀로 서기 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정교육과 신앙교육과 그리고 학교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신앙이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를 20년간 배웠고 막 12년 동안 배웠는데도요 영어에 독립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교육을, 가정교육을 진행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이 그것이 신앙교육이든 경제교육이든 아니면 또 다른 영역의 교육이든지 그 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표입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프로세스로서의 교육과정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호화의 독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 20세까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 실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은 함께 부모로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도와주되 이전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독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시를 했고 지도를 했다면 이제는 지원과 위임을 그 영역을 통해서 아예 진정한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교육의 문제 속에서 자녀독립이라고 하는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자녀교육, 자녀독립에 관한 의견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독립적인 존재로 지금 서 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50 넘어서도 독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진정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더 힘써야 될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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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